이렇게 안 나와요. 보이시죠?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인지 한 방울 나오고 있어요. 인지 한 방울 첫 번째 질문, 가장 많은 질문은 애슘셜 오일 원액을 피부에 바를 때 주의사항은 뭔가요? 라고 하는데 원액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원액을 사용할 때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라벤더 원액을 먼저 발라요. 화기를 빼야 되니까 어느 정도 화기가 빠지고 따가운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와일드 티트리와 라벤더를 반반 섞어놓은 걸 또 발라주게 되면 표피 재생이 빨라져요. 또는 대상포진이 생겨서 너무 많이 아플 때는 라벤사라를 원액을 그 대상포진 있는 아픈 곳에 바르시게 되면 또 가라앉아요. 또는 바이저스성으로 사마귀가 생겼을 때도, 가려울 때도 머릿 밑이나 목덜미, 지적 같은 거 생길 때도 라벤사라를 원액을 바르시게 되면 빨리 가라앉아요. 그 외에는 꼭 캐리어 오일과 브랜딩 위해서 피부에 발라주셔야 돼요. 또는 욕조에 떨어뜨려서 입욕을 하거나 추습할 때, 족탕할 때 물에다가 떨어들어서 적용을 하시거나 또 향수로 사용할 때는 피부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이나 디퓨저로 사용할 때는 원액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피부에 사용하실 때는 원액 사용하는 것을 특별하지 않은 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액을 피부에 사용하실 때 꼭 전문가와 상담해 주셔야 되고요. 아로마TV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밤충이라도 새벽이어도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로마 오일이 병에서 잘 안 떨어지고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로즈 오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로즈 오또는 겨울이 되면 날씨가 한 24도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어요. 지금은 이제 여기가 공간이 따뜻해서 녹아져 있는데 겨울에 여러분이 택배를 받은 빈 병처럼 느껴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통이에요. 통해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이렇게 넣고 계시거나 뜨거운 물 있으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채워가지고요. 이렇게 로즈 오또을 이렇게 담궈놓으세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그럼 금방 녹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탑노트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 분자가 굉장히 빨리 증발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요. 미들노트 같은 경우에는 탑노트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더디겠죠. 근데 베이스노트 중에 예를 들면 자스민 같은 경우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베티버나 벤조이는 잘 안 떨어져요. 자스민도 잘 안 떨어져요. 베이스노트 중에 좀 잘 떨어지는 거는 프랑키센스 같은 건 잘 떨어지고요. 하지만 잘 안 떨어지는 애션쇼 오일들은 이렇게 앱솔루트나 또는 베티버 같은 뿌리에서 출된 이런 애션쇼 오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떨어져요. 미르도 늦게 떨어져요. 이렇게 안 나와요. 보이시죠?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제 한 방울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엄청 오래요. 떨어진 거 여기 보이시나요? 찬물이어서 이렇게 동동동 떠다녀요. 따뜻한 물에 떨어져서 좀 퍼지거든요. 이제 화이트 그래프 프루트 한번 떨어져 볼게요. 탑노트예요. 탑노트는 빨리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베이스노트 내를리도 한번 떨어져 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떨어지는 속도가 탑노트보다 느리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 탑과 미들과 베이스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에션셜 오일의 고유의 분자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기도 한데요. 따뜻한 곳에는 더 빨리 떨어지고요.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천천히 떨어져요. 그 증발되는 속도도 겨울에는 증발되는 게 좀 느리겠죠. 여름에는 더우니까 더 빨리 증발되겠죠. 또한 이 차가운 물에 떨어뜨렸을 때는 둥둥둥 뜨지만 따뜻한 물에 떨어지면 쫙 퍼져버리거든요. 또는 증발하는 것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노트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 또 어떤 에션셜 오일들은 하얀 그 속뚜껑을 따야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겐조인 베티버 미르는 여름에는 떨어지는데 겨울에는 안 떨어져가지고 속뚜껑을 따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요. 감사합니다.